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한마디는 반도체 섹터 회복을 좀 기대하자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또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도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이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섹터도 타격을 좀 받았던 대표적인 섹터였었죠. 그런데 역시나 반도체도 사실은 굉장히 저평가되는 종목들이 많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좀 주가가 더 밀렸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또 이제 5차 회담에서 관련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한동안 좀 눌려있던 종목들의 회복세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4월달이 되게 되면 이제 실적 시즌으로 이제 진입을 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나 이제 실적 관련돼서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해서 좀 반도체 관련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잠시 후에 한번 종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선은 리뷰를 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첫 번째로는 그 JYP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를 좀 먼저 보게 되면은 우선은 제가 지금은 인터넷이 조금 안 돼가 차트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 말씀으로 좀 얘기를 이어갈게요. JY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오늘 꽤나 큰 시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JYP 같은 경우는 오늘도 시세가 크게 나왔던 이유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스트레이트 퀴즈라고 하는 이제 JYP 소속의 아티스트들이 이번에 빌보드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빌보드에서 지금 앨범 1등으로 올라서 가지고 오늘 관련된 재료로 좀 추가적인 상승폭을 더 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또 많이 이런 JYP라든지 SM 엔터사들 되게 많이 편입을 해놨는데 엔터사들을 좀 편입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 여기에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JYP나 이제 엔터사들은 이제 물가 상승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도 좀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단순히 지금 이런 JYP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편입을 했었던 뭐 디어유 라든지 이런 펜플랫폼 관련 업체들까지 요즘에 관련해서 인플레이션하고는 조금 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JYP가 좀 상승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이런 엔터사들이 더욱더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좀 봐볼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제가 매수 편입한 이후로 쭉 올라왔어요. 쭉 반대형을 좀 크게 만든 상황이고 한동안은 조금 이제 어제 같은 게 좀 쉬고 이제 오늘 재차 조금 상승폭을 다시 이어가는 모습인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제가 이제 OLED 관련돼서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필름 쪽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업체는 최근에 LG랑 그다음에 이제 삼성의 이런 모멘텀들 이쪽에서 더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쭉 올라오는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봉쇄치가 들어가면서 이 디스플레이 쪽도 타격을 좀 받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런 LG나 뭐 이런 삼성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업계들이 보통 이제 중국에서 공장들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선전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지금 선전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감소을 하면서 봉쇄 유치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업체들의 좀 타격을 받는 거는 크진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다른 지금 중국의 다른 도시들이 좀 봉쇄 유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쪽에 이제 OLED나 이런 부분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고와 추가적으로 OLED 관련된 모멘텀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역시나 잘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인역수 첨단 소재는 또 그중에서 좀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눌림이 좀 나올 때 우리가 한번 잘 확인을 좀 하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난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를 지금 보시게 되면 아난티는 제가 어제 편입을 처음 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아마 보시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한번 쭉 빠진 상태에서 제가 어제 외수 편입을 새롭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금 김동훈 매니저님께서도 리오프닝 쪽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리오프닝 쪽에는 큰 움직임이 없다가 한동안 미국장에서 좀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다시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시세들이 조금 나왔었는데 아난티는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그 구간의 실적 개선은 확실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빠지는 폭보다는 한번 호재성 재료들이 좀 노출됐을 때 상방으로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을 참고해서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충분히 아난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나 호캉스라든지 그다음에 골프 이런 산업들이 워낙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이 양쪽에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메리트, 이런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하면서 과거에 단순히 이런 남북 경협주 테마로서만 보지 말고 이제는 리오프닝, 실적 모멘텀으로도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난티까지 오늘 이렇게 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신규 종목을 새롭게 편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제가 인터넷이 안 돼서 현재가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가에 바로 편입을 하겠고요. 종목명은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이고요. 인텍플러스 지금 현재가 2만 6,900원의 메스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들도 연결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웬만한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이제 조금 다시 반등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이슈나 우크라이나 이슈로 좀 더 추가적으로 밀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서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향후 이런 성장성들 장비 부분에서의 성장성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에 엄청나게 급등하고 이런 단기 테마성 종목은 좀 아니긴 합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메리트를 갖고 좀 더 긴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텍플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오늘의 종목은 인텍플러스라고 하는 회사고 이 업체 사업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랑 2차전지 관련된 검사 장비를 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비인데 이런 장비들을 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기판을 만든 업체들에 공급을 해요.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반도체 패키징 쪽이 유행하다 보니까 기판 업체들한테 공급을 해서 주로 삼성전기 혹은 일본에 입이 된 이런 쪽으로 지금 공급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전지용 검사 장비도 같이 생산을 해가지고 국내나 해외 업체들한테 장비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업체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나 2차전지 그리고 추가용 디스플레이 부분까지 좀 모멘텀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은 반도체 패키징 인프라 투자의 수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아까 이 업체가 장비를 공급하는 게 단순히 완전히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이런 패키징 쪽을 생산하는 기판 업체들한테 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기한테 많이 공급을 하는데 이 반도체 패키징 쪽이 요즘에는 계속해서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증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전기 쪽만 얘기를 해드려도 삼성전기가 얼마 전 베트남에는 지금 1조 한 3천억 정도 규모의 이런 기판 쪽에 투자가 지금 들어간 상태고 국내에서 지금 베트남 쪽 얘기가 나오고 나서 국내 부산 쪽에서도 기판을 추가적으로 라인을 증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삼성전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판 쪽에 지금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이 업체는 삼성전기나 이런 기판 업체에한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지금 워낙 또 실적 대비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수주 공시들이 더 나온다고 한다면 한 번씩 쭉쭉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판 업체들은 단순히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워낙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수요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주문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판 업체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마 추가적인 수주들을 더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가 또 한동안 눌려있었는데 또 이제 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또 나오게 됐었죠. 오늘 이제 미국의 장기 끝나고 나서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시간 외에서 좀 호실적이 그러고 하다 보니까 시간에 한 4% 정도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이크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제 반도체 쪽의 실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늠을 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와서 이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도 크게는 일단 문제 없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도 조금씩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2차전지 쪽을 말씀드리는데 2차전지 쪽도 이렇게 공급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난해 수주를 많이 받았어요. 수주를 지금 2차전지 쪽으로만 해서 한 300억 이상의 수주를 지금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올해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이익 성장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반도체 2차전지 저도 뭐 지금 디스플레이 쪽을 했는데 IT 쪽이 미국 시장이 좋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쪽 배터리 쪽하고 그 다음 반도체 쪽도 나스닥 중심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국내 증시는 사실 미국 증시를 조금 못 따라가는 맞습니다. 그 디커플링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워낙 상황이 인플레이션의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좀 올리는 이런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고 워낙 또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들, 각 국가들의 경제도 조금씩은 둔화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선진국 쪽으로 자금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히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강했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한동안은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지만 전반적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계속 흘러간다고 하면 한동안 많이 눌렸던 신흥국 증시로도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런 IT 계열의 상승 흐름들, 추가적인 흐름들을 더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 우리가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1차는 제가 2만 9천 원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는 3만 천 원, 손절가는 2만 1,800원 제시하도록 할게요.